화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과 지역 주민의 화합의 장인 군부대 페스티벌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27사단 이기자 페스티벌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산해면 문화마을과 산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육군 27사단은 국방개혁에 따른 해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한 화합의 무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오는 30일에는 육군 15사단 대성산 승리 페스티벌이 4일간 다몽리 일대에서 열리고 다음 달 22일에는 육군 7사단 페스티벌이 나흘간 상서면 산양리 일대에서 치러지게 됩니다.